의사 출신의 경제학 박사님 홍콩 가기대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참 숫자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리고 숫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주 야무지일 수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참 기업들의 오나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틀림없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를 잘 이끌어 가지고 불을 키운 사람들의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재무제표를 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면 숫자를 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숫자를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숫자는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메시지를 본인에게 정직하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 빼고 숫자를 이런 정직하게 보게 되면 사업도 구할 수 있지만 인생도 구할 수 있는 것,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는 봐주는 것 없거든요. 속이는 것도 없고 그냥 일어난 현상을 숫자가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주월의 금촌이동 투표소의 투표록에는 있었으나 재검표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관리관 도장에 찍히지 않은 투표지 관리관, 투표록에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찍히지 않은 스무 장이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일 며칠 오전에 그것이 발급됐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파주월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검찰이 무혜미로 여러분들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파주월의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몇 년 몇 일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함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투표함 속에 있던 모두 진짜 투표지들을 다 파세든지 소각시키고 거기다 뭘 집어넣었습니까 인쇄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여러분들 표를 다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20장의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찍히지 않는 투표지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 검찰이 무혜미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분이 리세라 님이 세상에 클이 많은 선거 조작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대한민국 정신들과 법조인들과 경찰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정의고 양심이고 애초부터 없었던 인간들이 국민 주머니 돈만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민을 덩쳐먹는 사기꾼들 뿐이고 국민 주머니 털어간 도덕놈들 뿐입니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 모두가 아니겠죠. 모두가 아니리라고 저는 믿지만 히글 여러분들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고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뭐 별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나라의 앞날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인천 연수구월에 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그냥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것만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등에 모두 다 일어난 사례를 대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개하고 그것에 따라서 당선과 낙선자를 가릅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2018년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 규칙은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마이너처리하고 그것을 더불어민국당 고남석 후보와 함께 더해준 득표수를 감소시키고 증가시킨 득표수 증감작업에 이루어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찾아낸 겁니다. 이게 그 분석 결과입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2018년 인천연수구 구청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발표한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대로 표시가 납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2018년 인천연수구 구청장 선거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이집이고 오른쪽은 이 선관위 후보별 차이집에서 찾아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서 차이집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재우 후보하고 서원경 후보한테서 15% 훔쳐가지고 더블당 고남석 후방에 더해준 겁니다. 그 차이집이 여러분들 일단 머금한 거 하니까 모두가 더블당은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모두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를 찾아낸 다음에 고남석이 훔쳐간 것을 여러분들 빼앗고 이재우가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나서 여러분들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연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고 차이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은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고 이때 조작값 이 0%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검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 차이집이 어떻게 조작값 15%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켰는지를 찾아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집을 여러분들 투표소별로 다 구해보면 그 평균치가 고남석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당일투표 득표율이 57% 차이집이 6%입니다. 아주 큽니다. 조작을 굉장히 심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재호 자유한국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31% 당일투표 득표율 37% 사전 빼기 당일 차이집 6%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a가 플러스 5.9% b c d를 다 합친 것이 마이너스 5.9%입니다. 오차범위 0의 3%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작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15%를 훔친 겁니다. 15%를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는 상태를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이런 복원을 해가지고 차이집을 구해보니까 여러분 차이집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당일 사전당일 뭘 이야기하는 건 이게 정상성 거라는 겁니다. 조작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집에서 작은 차이집으로 수렴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15%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질하게 되면 이게 또 두 개 합치게 되면 12%지 않습니까 이걸 두 개 합치게 되면 3%니까 오차범위 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쳤는데 이런 방식은 문재인 2017년 대선 부터 모두 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조작을 해온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온 거지. 똑같은 방식을 2022년도에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여러분들 지방선거 열렸기 때문에 바짝 여러분 쫄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조작값 15%를 5%로 낮추는 겁니다. 5%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 출마하지 않게 또 5%로 낮춘 겁니다. 5%를 낮추고 가지고 여러분들 구해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그래서 이게 2022년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더블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작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표를 훔쳤기 때문에 국힘당의 표를 훔치고 더블당의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좌우 값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5%를 조작했기 때문에 5%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귀를 시키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할 수 있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규칙적인 관계가 안 나옵니다. 두 후보 모두 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여러분들 교차가 되죠.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부정선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돌려서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제야전문관께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2022년과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비교하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여러분 참 큰일 났습니다. 선거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마다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 언론이 침묵하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모두가 침묵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뭡니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를 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겠습니까 이걸 막지 못하면 그러면 선거를 할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결과가 이미 다 결과가 결정된 거니까 지금 벌써 이해찬 씨가 180석이니 그다음에 송영길 씨가 200석이냐는 게 다 지금 기반정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쇠뇌시키는 거잖아요. 그 여론 조작을 할 거고 그게 맞추어서 뭐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뭡니까 전국에 조작감만 집어넣어가 여러분 다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들어서 총선을 마무리할 건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고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공 박사님 어떻게 나라가 망합니까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고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특정 정치실 이렇게 뽑으면 북한하고 여러분 남조선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냥 남조선이 되는 거지 북조선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를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조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실제로는 뭡니까 주권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고 전산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선관이고 선관인의 협조자는 뭡니까 더블당이고 그러니까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한때 남조선 선관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께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대통령의 책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사연이 있든 없든 무슨 사연이 있든 그거는 국민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대통령 책무를 저벌린 거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한 국민의 직책을 제외하고 그냥 한 국민으로서도 국가를 배반하는 것이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선거부정의 실무를 담당한 자 선거부정을 은폐한 자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옹호한 자 모두가 뭡니까 내란범들인 겁니다 국민의 안의와 여러분들 국민의 안전을 그냥 완전히 뭡니까 침해하는 그런 국사범들인 거죠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용업 쓸 거 없습니다 국가를 배반한 자고 국민을 배반한 자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게 수중에 국민들을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이란 장기 일당 지배체제 세력들에게 그냥 국민들을 도매값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이 여러분들 국민들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여러분들 할 걸로 신이 성실의 원칙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여러분들 저버리고 그냥 본인이 포기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대통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유야 세상의 이유를 이야기하면 이유를 여러분들 못 때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의 이름들 운명에 너무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지금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당체제로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에 한국은 상당 부분 접어든 겁니다 지금 공천인이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다 돌아가고 선거 부정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노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권력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연배입니다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이고 어떻게 여러분들 저는 제가 받은 교육 가정교육 정규교육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윤 대통령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기현 씨를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데 기회한 조재연 씨나 이런 사람은 전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비정상이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든 둘 중에 하나만 비정상이지 둘 다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덮고 선거 부정 세력들 여러분들 200석을 돌파하는 꼴을 보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무슨 뭐 마취를 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앞뒤를 재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가 부정이 돼가지고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고 제가 그래서 방송의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앞에서 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인천연수구 구청장 선거는 그냥 구청장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도화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거 실상인 겁니다 게번에 집중에서는 잠시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선거가 성장 선거가 자식들의 안을 점점 기반 이어서 점점 승 hardware 아멘 그리고 식사 얇게